엘리트 2마리 왕타 당체를 당체를 완타 흘려보내기 전투장비도 괜찮겠다 하이 놓쳤어 아니네 풀피다 풀피 전투체면 희대의 난쟁 강타 박치기 어떻게 해도 서순의 결과가 나온다 완타 22들밖에 안나와 폼타 아이고 화형 화형 갖다줘 자자 자자 아아아 아아아 갓겹파 갓갓파의 화형까지 화형 진짜 쇠단 이게 카드지 카드지 흠.. 이거 잘 잡을 수 있을까? 못 잡진 않을 건데 좀 불안한 느낌? 잡긴 잡는데 애매하게 잡을 거다 애들 계속 잡고 뭐지? oud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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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떠올라 완타 데미지 그래프 도도매풍 어포 쓰기는 힘든데가 아닌가 어니 스네코가 나와버리네 일반 몹 더 잡으면서 완타 찾아보자 이제 타락 무감 지금 나오면 할만할 것 같은데 혈안특 3코스트 몽둥이 잘 나오겠는데 피병 줄까 트하 음 피병 악마의 영상 모적 몽둥이 질 이런거 다 좋잖아 근데 이거 먹어도 희귀 카드 졸라 안 나오더라 안 나올 놈은 안 나오더라 카우 갓갓 영절이랑 저거 어둠의 포옹 쓸 수 있겠네 타락은 언제 나오냐 카우 카우 네 눈 잘더라 이도류가 않겠죠 어포도 괜찮다 보이긴 하는데 이도류 로 파워 카드에도 이도류 로 파워 카드도 불려서 쓰고 엘리트 좀 보러 갈까 이도류 먼저 강화하고 흠 뭐야 이게 킹 연 그압벽 도완타가 빠져서는 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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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체장 1호류영절 이정도면 양호구만 덱트래커 모두요 꽤 예전에도 있지 않았나 영절로 부산 소멸시키고 들어오보고 그전에 죽고 머검 힘없어서 머검은 별로지 하이 전등이다 저거 블리트까지 갈까? 아이고 이런 어포도장 모임 빛 머항 간머항 머항 회생 회생 머항 제거 피피도 피피도 괜찮아 보이긴 한데 에이 근데 이거 완타 데미지 떨어지네 근데 뭐 완타 필요없잖아 아이씨 horrible 상탱 어sche 베이비 빛 bios eins 은 nea industry 뭐 omas souls 잠시 gad 와 어드베폼 2장 드루 실시간 동락하는 완타 완타 동락하는 거 가방이다 형상이다 드디어 너로스가 이랬네요 황마의 장상 아이고 고스베러야 완타 참기 레벨 99 예앱 형상 하나 더 나왔다 표식 지나가 없잖아 쌍마 저거 덱도 굵직하고 스네코니까 고통이 표식이 날 것 같은데 진파 빛도료 아 젠장 어도맥 포옹 걸려있지 너무 좋고 완타 완타가 필요할까 아니 완타말고 좀 제대로 된거 나오면 안되나 어퍼컷이나 이런거 나오면 안돼 먹어내야지 먹엄 완타 근데 타격이 더부림 아니 드롭킥이 더부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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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롭킥 어 짱퍼컷 형상 대건 각이지 이거는 진환 진환은 언제 나올까 이돌이 워포 뾱 뾰어 에이 뾰어 기사의 생 조약 하나 더 쓸까? 아니야 전투 장비로 혈안 0코스트 만들어서 쓰자 개꿀일 듯 어포 충격표 전장 형성 전장 2, 3코 점탑 워즈 점탑 아이고 무광각 귀하신 분이 엘리트나 쭉 가자 하이 하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외국 분이신가 하이 하위모 회생 어포 형상 전체 무광 조력 저야? 어..어떡하지? 혈안 혈안 갑격화 이도류..완타 이도류 영상? 이도류완타? 이도류 영상? 다리 이도류 형상? 으어아아 으어아아 심십사 머검 걸고 와 밥 비빔 목사 백이십칠 약해 빠졌다. 뻘건의 골. 부칼. 흐.. 육아비 낳으려나? 육아비 낳으려나? 이도류 왕폭화. 여기서 나오라는 몽둥이 질 하나도 나오고. 무감각. 수비. 혈안. 형상 좀 더. 주시면 안될까요? 수비. 삶의 직원. ичесimo.. 수비. 병불 저거 넣어야지 저놈의 혈안 왜 자꾸 이 코스트임 아씨 이거하면 서순인데 서순하기 싫으니까 부셔먹어야지 서순하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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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 안돼 화형님 화형님 아이고 내 지력 어떡하냐 킹벚꽃 아 완타는 좀 완타 필요없어 지금 짱마의 형상 대검으로 가고 있는데 연막탄 하나 살까 하아 유방 유황은 좀 자기력 세모항 자기력 세모항 생각보다 슬퍼있을지도 모름 킹벚꽃도 있음 아 아 아 아 아 아 힏힏힏힏힏힏힣 아니 아니 킹 벚꽃 아니 저 뭐냐 연막탄 여기 있었어야죠 그냥 연막 빠는 게 나았을까 근데 지금 피는 안 깎였잖아 딱히 얘 잡으면 또 피 찰 거고 아니 결국에 연막탄 규니사는 창빵빵스런갑 빡스런갑 한 마리 잡으면 써지는데 한 마리 잡았으면은 마저 잡지 굳이 빡스런을 해야 되나 세모항 힐이 달달하게 납니다 젠장 대검이나 올릴걸 어차피 못 잡죠 포옹 쓰고 먹엄 세모항 힐 진짜 달달한데 이걸 탐소들 달팽이 주머니 털기 달팽이 주머니 털기 아이고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저게 안 나왔네 어둠의 부엉이 안 나왔네 저게 안 나왔네 좋은데요 그래서 싼으로 드렸습니다 일어서 얌얌얌얌 얌얌얌 자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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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으로 스토링할까 스토링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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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대검사 쓰는 킬각인데 아무튼 스토링각임 스토링 스토링 으악 피 채워야 돼 돈 뜯을까 이걸 산박보스 2명 삥을 뜯네 짱상 강화하면 되겠죠 아니면은 전장강화할까 아이 갓 감 갓을 무사해 음 뭐 홀란 아니 솔직히 연막탄 필요없잖아 속도 포션이랑 저거 자기력에서 저거 만병통치약 뽑아가지고 속도 포션이랑 쓰자 아 뭔가 코스트가 잘 나오는 듯 하면서도 딱히 뭐 딱히 뭐 짜다리 잘 나온 건 없다 젠장 40대에에에에에에 어흑 마이갓 아 아 으 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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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시로 잡긴 잡죠. 깨시. 에너지. 에너지가 파워 카드 제대로 털 수 있게 해줘서 더 좋을 수도 있지. 아니 잼둥이 질 이제 나오네. 에이돌이 엎어 간다잉. 어 4, 3, 스택. 아 나 왜 막고 있었지. 이거 있는데. 단추 쓸까? 어차피 다음 턴 딜이 더 약한데 뭐. 드루 개쩌래. 하니서 왜 안나오지암 무관각 왜 안나오지암 더 많은 무관각 이도류 무관각 떴다 다음 턴은 소멸로 나가야죠 크으 순수 나오는거 봐라 에이 게임이지 이게 게임이지 이걸 순수를 뽑습니다 에이 실력겜 에이 실력겜 아님 아유 세상에 이게 실력이지 이겼자 너 이겼자너 이겨 불어내 심장 허접색 내 순수를 뽑아 불어내 아이고 아쉽겠어요 선생님 아쉬우시겠어요 내가 순수를 뽑아 불어내 이도류 위풍할까 아 또 게임 무엇 이도류 강사발래 아 포시가 안나오네 얘도 저거 노래해볼까 얘도 탐욕의 손 아유 안나왔네 조용히 하시갖고 개굴 탐욕의 손으로 심장돈도 뜯으려고 했네 역시 킥네크가 사기야 킥네크하십쇼 하하 넥크로 노미코나 지혜